4매치 첫 게임 양하은 서비스 포인트 파워 있는 상구 공격은 하지 않고 코스 선택이 정말 좋아요 양하은 선수의 기숙적인 일심을 1대2 백핸드 밀어줍니다 거의 똑같이 이어졌던 궤적이었고요 3대2 중앙 몸쪽 3대3 동점 5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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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대3 5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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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수를 다 읽어내고 또 그 한 발짝 더 나가서 상대 수리 읽고 더 상대를 읽어 괴롭히는 그런 수를 잘 작전을 잘 만들어냅니다 풀립 특정 자 기회를 서비스 3구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잘 피드백을 받고 들어온 것 같아요 직선 코스 다시 득점 그리고 서비스는 양하은 서비스 공략 다시 같은 코스 주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고요 5대4 서비스 더 강력합니다 양하은 5 5 5 서비스 포인트 옆 탁구의 아이큐 티큐가 높은 양하은 에펙켄드 5대7 자 한 점차가 됐습니다 중앙으로 갑니다 양하은 선수가 2점차 넷 다시 이어가 에이스 매치 코스 변화 양하은 2점차 또는 동점으로 갑니다 양하은의 서비스 양하은 직선 코스 5구 서비스 이 게임 중반인데요 3구 밀어줄 수 있을지 대각선 3구 3구를 직선 코스 백핸드 받아주는 최혜은 동점 또는 경기 종료 그 한 포인트 지켜봅니다 찍어냅니다 3구 득점 그리고 이 득점은 양팀의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 양하은 선수 정말 미스 없이 자신의 플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